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조국의 딸 조민이 입시 비리 관련해 가지고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죠. 공소시효가 이번 달까지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봐주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입시 비리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조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온정주의라는 이런 비판이 나왔었고 일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민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봐준다면 현 정권에 대한 지지까지도 철회하겠다는 등 조민의 기소 여부가 상당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 측에서 조민을 봐주기보다는 기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최근에 조국하고 조민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별아 별짓을 다 했습니다. 조민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하고 고려대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러한 스탠스를 취했으며 조국 역시도 아들의 학위를 자진 반납을 하면서 입시 비리로 취득을 한 학위를 반납을 하고 반성을 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별로 의미도 없고 속보이는 쇼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우선 조민 같은 경우에는 입시 비리 혐의가 다 드러난 상황에서 부산대라든가 고려대를 대상으로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해봤자 어차피 재판에서 질 것은 불보듯이 뻔한데 관련 소송을 모두 다 취하는 것은 조민이 언제 고졸이 되는가가 시기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해석은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조국 역시도 아들의 학위를 반납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거를 반납을 해봤자 학위가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연세대 측에서는 학위를 반납을 해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납한다라고 한들 조국 아들의 학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난감했는데요. 아무튼 이들 부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었고 오히려 조국이야말로 검찰이 주었던 마지막 기회를 자신이 발로 참으로써 이번 기소에 불을 질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되기 전에 조민 기소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한 번 언지를 준 적이 있죠. 조민이 계속해서 자기는 떳떳하다면서 김어준 방송이라든가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면서 입장을 보이더니 7월 달에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정도 앞두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가지고 처음에 억울했지만 과오를 깨달았다면서 반성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도 취하하면서 몸을 바짝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조민이 이렇게 바짝 몸을 낮추니까 검찰의 시선이 당연히 조국으로 옮겨갔는데 검찰은 조국에게 재판을 받는 공범인 조국이라든가 정경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입장을 했으며 이 말은 사실상 조국이 입시 비리 혐의 관련해 가지고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일가족을 전부 다 기소해 가지고 빵에 쳐놓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니까 양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로 양형 판단 사유에서 범죄 사실 인정 자백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양형 판단 사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법정에서 자식들의 학위와 자격 포기가 아비로서의 가슴이 아프다면서 공모 혐의를 부인을 했으며 성인이 된 뒤에 독립해서 살고 있는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가 어렵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딸의 경력에 관여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사실상 다시 한번 입시 비리 혐의를 부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검찰 일각에서는 조국의 저 행동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고민이 깊어졌다라는 말이 나왔으며 반성한다면 선처를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이라든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것마저도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에서도 조국이 법정에서 했었던 저 행동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딸을 버린 것이다 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론이 엄청나게 안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조국은 그때야 되어서 아차 싶었는지 조국하고 정경심의 명의로 자식들의 입시 비리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자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러한 입장문을 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밖에서 언론에다 대고 저런 식으로 입장문을 내봤자 저거는 언론 플레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조국이 법정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해야지 본인의 재판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진짜로 반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해당 입장문에 대해서는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아무튼 조민의 기소를 두고 그동안 검찰하고 조국 측은 상당히 신경전을 벌여왔었는데 결국 오늘 검찰은 조민의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뭐 개인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의 반응을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는 것이 중론인데 한 가족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은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거나 생계가 곤란할 때인 것이고 현재 조국 집안을 보면 그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상황이며 또 2019년도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으로 아버지하고 쌍둥이 동생 자매가 기소가 되었는데 형평성을 놓고 따져볼 때 조민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국 집안의 입시 비리 혐의가 불거진 지가 4년 정도가 되었는데 여태까지 이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반성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으며 당사자인 조민 같은 경우에도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본인의 입시 비리 혐의를 그동안 계속해서 부정해왔으며 현재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은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데 그의 그러한 행동을 반성한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조국 역시도 마지막까지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정을 했는데 이들 부녀의 이러한 행태를 보고 있으면 이들이 반성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공소시효가 끝나면 또다시 태도를 돌변을 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것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검찰은 조민을 기소해가지고 그의 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며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 문제, 특히나 대학 입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 지도층, 고위공직자 집안에서 이러한 입시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것에 면제부를 준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 부녀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반성하는 척을 했는데 기소가 결정이 된 후에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